안녕하세요 여러분 앨범입니다 저 이거 그 스팀클리닝 하는 거를 있긴 있는데 이제 스팀 베큐움은 이제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유튜브에서 봐가지고요 찾아보다가 Vex 브랜드의 플래틴은 스팟워시를 사봤고요 그래서 진짜 아 이거는 그냥 제가 거의 안 쓰고 있었는데 이게 패브릭이긴 한데 암튼 좀 지저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클리닝을 해 볼게요 일단 물이랑 이제 그 뭐지 세제 주어진 거를 넣었거든요 아마 이게 버튼인 것 같아요 일단 none이거든요 이것도 선물이 뽑아 trustees 일단 dot com 저 이거는 그냥 내 방송을 해라 그럼 저녁에 롤에 롤이 И그를 롤이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clip이 이렇게 정돈을 해라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렇게 낮잠데요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대충 해봤는데요 뭐 한 4,5분도 안걸린거 같은데 많이 하지도 않았고 그냥 좀 문데기만 하고 백형 유지 했는데 사실상 많이 뿌리질 않아서 뭐 물은 거의 안 모였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좀 이따가 차 청소를 해볼건데요 그건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